자, 강력한 클리어 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캐스트는 6평 물리원에 대한 분석과 전략 캐스트가 되겠어요. 시험 보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어떤 경향 그리고 이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는가 학습법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현재 질문 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리고 있어요. 정말 다양하네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물리원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서 지금 수능을 보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 따라서 이 캐스트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짧게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리원 모의고사 거의 평소에 여러분들이 예상해 왔던 바와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늘 얘기하던 방식대로 출제가 되었죠. 문항 구성 다릅니까? 뭐 여러분들이 세보진 않았겠지만 6, 5, 4, 5로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예상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대부분 물리원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6, 5, 4, 5로 구성이 되고요.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4페이지가 가장 어려웠죠. 20번의 킬러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19번, 20번의 여러분들 시험 보여서 알겠지만 마찬가지로 20번의 뉴턴역학 최고난도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틀린 것도 20번을 가장 많이 틀렸고요. 그리고 19번, 유체역학이죠.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긴 했으나 어떤 아주 깊은 사고력을 요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18번, 돌림인 문제 여러분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했다. 이 3개의 문제가 예상했던 대로 돌림인, 유체, 뉴턴역학,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풀고 나서 어떤 학생들은 거침없이 풀고 다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제대로 풀지 못하고 시간 분배에 실패하고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사람도 있을 거야. 또는 정말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채점을 해보았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못 본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6월 평가가 뭐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은 많지만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당연하죠. 바로 이 6평을 수능 시험을 위해서 평가원이 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찾고 보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물리는 또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마디로 이번 6평 물리원을 표현한다면 평이했어요. 그렇죠? 평이했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평소보다 어렵지도 평소보다 쉽지도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죠? 뭐 제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모의고사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뭐 제 모의고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수능으로 간다면 지금 1등급 컷이 44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44? 44면 거의 뭐 물리원이 1등급 컷이 44. 그렇죠? 수능도 44. 조금 쉬웠다 그러면 45, 조금 어려웠다 그러면 43.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등급도 40점. 이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루엣 자체는 매우 평이했었다. 그럼 평이했다면 대부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1,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럼 가만히 이 문제들을 잘 보면 어떤 것이 중요했는가 이번 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왜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꼈을 거야. 그렇죠? 실제로 보면 가장 많이 틀린 게 이제 20번. 그래, 20번 같은 경우는 킬러 뉴턴 역학으로 많은 연습이 필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18번 돌림인 문제. 상황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해석했을 때 문제가 쉽게 풀리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실 문제 자체는 쉬운데 그걸 찾아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과연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물리적 감각과 센스를 원하는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번 시험뿐 아니라 매번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시험이 다 마찬가지야.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만점을 위해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라고 하면 기본에 충실한 학습만으로도 여러분들이 17문제에서 18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을 여러분들이 실력을 뽑아내어서 2등급을 맞고 싶었다. 중위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 이 만점을 위한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만 다 실수 없이 맞췄어도 1등급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렇죠. 3점짜리 두 개를 틀려도 현재 예상으로는 1등급이기 때문에 실수만 없이 다 풀었어도 기본에 충실한 사고력이 너무 필요하지 않은 알고 있으면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맞았어도 1등급이 나왔고 이거는 수능으로 가도 물리는 다르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어... 하드하게 연습을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죠. 수능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로 계속 이 연습을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는 알지. 수능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사실 실제 시험 자체는 바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일단 뭐 퀘스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개념학습이 이제 6월달 정도, 6월초인데 지금 6월 초에 이미 막 게시판을 통해서 개념학습을 하는 게 늦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실 뭐 개념과 기출 공부를 하는 거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3개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뭐 2개월만 해도 개념과 기출을 같이 다 공부해낼 수도 있단 말이야. 반수생 같은 학생들이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개념학습 늦었는가. 그 반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을 할 때 대단히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7월 말, 길게 잡아도 8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과연 그런 걸 했을 때 여러분 연료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는 게 과연 늦은 시기인가. 전체적인 어떤 커리큘럼으로 간다면 분명히 이게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좀 느린 시기가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고3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나가잖아. 근데 물리를 새로 선택한 학생들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조금 더 투자하면 돼. 모든 과목을 다 지금부터 시작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떤 과목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어떤 과목들은 좀 안 돼 있고. 그 안 돼 있는 것들을 질문을 했겠죠.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지금 이번 6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했는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가. 이 18문제를 다 맞추기 위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제껴두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목매달진 않았는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가장 바탕이 되는 거는 전체적인, 전범위에 대해서 고르게 학습한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한 노력을 했을 거야. 또한 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해야 하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시험을 보게 되면 기본의 충실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만점을 위한 꾸준함이 필요하죠. 킬러 문제들 사고력은 이게 그냥 안다고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 이런 유형이 있고 저런 유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다양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 평가원에서 약간씩 비튼 문제 다양해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한 제가 그 6평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 매년 제가 얘기하는 그 15.15 실전풀이법에 대한 얘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9평 직전에 여러분들이 소개를 한 번 했다면 아직도 아마 그 캐스터 남아있을 거야. 이번에는 6평 전에 한 번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도 못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은 시간을 대폭 단축해서 10분이 남는다 다 푸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캐스트로 올렸던 것인데 그런 스킬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 오늘도 질문 답변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상담 질문에 대해서는 상담 질문은 최대한 제가 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상담에 대한 답변을 오늘도 달고 있었단 말이야. 오늘이 6평 다음 날이거든요. 다음 날인데 달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진짜 지금 보고 있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 이름은 외우진 못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보고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 내가 봤을 때는 다 맞췄어야 돼. 거의 40점에 육박한 점수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40점은 넘었어야 될 것 같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물리적인 어떤 리딩 스킬 읽는 스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물리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국어적인 내용도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다란 국어처럼 질문을 읽는 건 아니지만 문제 하나하나를 잘 꼼꼼하게 읽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읽어라. 꼼꼼하게 읽고 그 조건들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 지금 당장 하나만 좀 지켜줘. 끊어있기지 매 끊어있기. 매 문장마다 끊어 읽은 다음에 필요한 조건들을 그림에 표시하고 또 얘기하네 이거. 그림에 표시하고 표시할 수 없는 건 밑줄 긋고 밑줄과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평소에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실력은 2등급인데 실제로 받은 등급은 4등급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 좀 안타까운 거야. 알겠죠? 어차피 이거예요. 기본의 충실을 학습해라. 만점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고난도 문제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리딩 스킬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무슨 영어 영어 강사 같잖아. 리딩 스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점수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네 실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력 발휘를 못하면 어떡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뭐 제가 오늘 분석과 전략에서는 바로 평소 예전 같은 경우 작년이나 4월 이번에 3월이나 4월 이런 모의고사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좀 객관적으로 그냥 문제를 분석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 필요한 게 이런 얘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형식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 자 그럼 이제 퀘스천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에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 학습이 늦었는가 개념 학습만 가지고도 18개를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문제지를 다시 한번 펼쳐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가 알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학탐구 수능을 수능에서 과학탐구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150일 이상 남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물리원을 봐야 된다. 그게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반수를 시작하든 뭐 다른 과목을 물리원으로 바꿨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시작을 하든 아니면 지금까지 잘 해왔든 결국은 개념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진짜 8월 말까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3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할 게 많아. 내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부터 하는 게 사실 어쩌면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다시 바꾼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 뭐가 다른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시간 확보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시간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이건 뭐 늦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바심만 내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금 늦지 않았다. 다만 효율적인 공부를 좀 해줘야 돼. 개념 학습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개념과 기출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이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개념 학습 공부할 때 이제 워크북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지금 시작하는 학습들은 당연히 개념과 기출,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워크북보다는 이 두 가지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을 수능을 향해서 9평을 목표로 하지 말고 수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9평 점수 막 그때 또 지금처럼 6평처럼 막 엄청난 기대를 하고 배신당하고 이러지 말고 수능에서 나의 포텐 포텐셜이 터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겠고 혹시 지금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바로 또 하나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가 부족한 개념이 있다면 지금 보완을 해야 할 때이다. 라는 거. 알겠죠? 그건 뭐 지엽 주제든지 간에 그렇죠? 전 지엽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비주류 문제들 있잖아요. 교과서는 있으나 출제 빈도가 낮은 이런 것들을 비주이라고 그러게 비주류 문제들에 대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이제 굵직굵직한 출제가 많이 되는 빈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든 비주류라고 그러게 비주류 문제들에 대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이제 굵직굵직한 출제가 많이 되는 빈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든 각자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한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질문 중에 이제 선킬러, 후지엽 이런 질문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참 재밌었어요. 이게 선킬러. 킬러를 먼저 공부해야 되는가 지엽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엽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제 빈도는 낮으나 출제될 수 있는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겠지요. 자 이런 게 다 한번 생각해봤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음. 그러면 전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계속 같은 맥락인데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공부를 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범위에 대해서 고르게 공부를 한 다음에 고르게 고르게 학습을 했어. 자 이건 이제 지엽이든 킬러든 다 들어가 있는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음? 괜찮습니까? 자 잘 봐. 순서가 있어. 야 이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엽이라는 건 이제 비주류 문제들이잖아. 비주류. 비주류 문제들. 출제가 잘 안 돼. 그러나 혹시 몰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을 하게 되면 이미 공부한 기억은 다 남아있고 그렇죠? 중요도는 별로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잘 안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뭐 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아는 건데 출제도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또다시 찾아 공부를 하는 이런 방식은 좋은 게 아니겠지. 여기 써놓은 이 표현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이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무조건 킬러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게 아니고 고르게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킬러 주제들에 대해 연습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고르게 학습을 한 다음에도 이 고난도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 어차피 못 풀어. 그렇죠? 그냥 고르게 학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20번 문제가 그냥 술술 풀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겁을 좀 없애야 되는 거지. 두려움을 좀 없애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습이 먼저 조금 되고 대단히 그리고 그건 많이 출제되는 킬러 문제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빈출 주제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놓는 게 좋아요. 그때까지 학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 시간이 있으면 고르게 학습했던 것들 중에 비주류 문제들을 까먹어가기 시작해. 인간 어쩔 수가 없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까먹어가는 것들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주류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킬러 먼저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학습 그리고 킬러 주제들 그리고 비주류 주제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실전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실전.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 나갈 텐데 그 시기는 구평을 전으로 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구평을 전으로 해서 앞부분에 우리가 1년간 공부했던 것들 또는 1년간 공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 학습했던 것들을 복습을 해서 복습을 하면서 실전 연습으로 넘어가는 크게 오면 이런 거야. 크게 오면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시면 가장 좋겠다. 알겠지?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시기가 약간씩 다른데 그 시기는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금 압축해서 학습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 과목에 대해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습 시간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지금을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이고 그렇죠? 또한 앞에서 공부 안 했던 것들은 지금 시간을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유평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걱정을 좀 하고 있고 어떤 학생들은 정말 제대로 된 고민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필요 없는 기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성을 잃으시면 안 돼.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과생들이잖아. 심지어 이과생들이야. 고3 또는 이런 입시 제수, 3수 이런 것들이 매우 특수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멘탈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가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치만 안 돼. 뭘? 바로 생각하는 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학습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 효율적이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을 한 번은 꼭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평소에 캐스트와는 좀 다르게 얘기를 조금 방식을 다르게 했는데 조금 더 이 문제 자체에 문제 자체에 좀 집중된 총평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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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